31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가. 박승환 대대장,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순국하다. 바로 이제 군대해산이 일어난 시점이죠. 대한제국에. 자, 이게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되면서 이때 그 부속각서로서 군대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8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 헤이그 특사, 을사 능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다. 자, 지금 가나다 사건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외계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에 체결이 되고요.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헤이그 특사로 파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들어서지를 못하게 되죠. 당, 회의장에.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이제 1900, 대략 한 1907년 한 6월 정도 되는데 긴 기간 열리는데 이때 그 입장이 무산이 되고 이에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이어서 한일 신협약을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장악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의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군대에 사는 순서니까 나, 다, 가. 그래서 정답은 나, 다, 가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고른 것은 제주도, 흑산도, 쓰시마섬. 쓰시마섬은 이제 1번 섬이죠. 자, 어디에 유배지를 찾아서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서를 올렸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87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조약, 강화도 조약이죠. 이때, 을 반대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강화도 조약 때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 때 항일의병을 전남 태임 순창 쪽에서 전개를 하다가 관군과는 싸울 수 없다고 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결국 일본에 의해서 일본역 쓰시마섬에 유배된 사람은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나머지도 다 이제 의병장 출신인데 허위는 이제 정미의병 때 서울진공작전이 있었죠. 이때 원래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2인정인데 부친상을 당해서 낙향을 하게 되자 군사장이었던 허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결국 패하며 체포되었습니다. 자, 신돌성은 을사의병 때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유인석은 이송 등과 함께 이 사람은 이제 을미의병 때 활력했던 사람입니다. 을미사병과 단발령 여기에 반대돼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신돌성을 제외하고는 양반 출신이라는 그러한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33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임진왜란 때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순결해서 동래하면 부산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내상의 활동에 근거졌다. 부산 동래를 무대로 해서 일본과 교육의 앞장선 그러한 사상이고요. 초량 외관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 이제 초량 쪽에 외관이 설치가 되었죠. 그 다음에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대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4번 가에 들어갈 군사조직으로 오른 것은 1920년대 만주주의 독립군 활동인데 자, 홍범도 장군이 나왔고 이 사람이 이끌었던 부대가 대한독립군이고 홍범도 장군은 조직체로는 대한국민의 북간도 쪽에서 활동을 했고 전투로는 1920년 6월에 봉호동조제에서 큰 활약을 했었죠. 김자진 양군은 대종교 집단인 북간도로 이주한 중강단에 소속이 되었고요. 이것이 북로군정소로 개편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함께 추축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조선의용대는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조직한 중국 관내에서 설립이 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조선혁명군은 1930년대 초 난만주 쪽에서 양세봉이 조직을 해서 이끌던 그러한 부대로서요. 설립은 이제 1929년에 설립이 됐고 양세봉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합작을 해서 큰 승리를 이뤄냈었습니다. 한국강복군은 1940년 9월 임정 임정의 직할부대로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세운 그러한 부대가 되겠죠. 자 정진군을 이끌고 직접 무장을 해제를 하러 가려고 했으나 일본의 좀 때이른 예상보다 좀 빠른 그러한 항복으로 실행이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35번 가해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1919년 어디 직원들이 청사 앞에서 찍은 것입니다. 무엇뭇은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에서 수립되어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상해 임시정부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죠. 임시정부의 활동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독립운동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 모아서 무장투쟁하는 게 가장 급선물이죠.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상해 있다 보니까 자 일단 자금원은 무엇이냐 애국 의연금 뭐 그냥 성금으로 내는 것도 있고 공채 형식으로 모은 것도 있죠. 독립공채 이런 식으로 모아서 위장상해 상해인 백산상해라든지 이룡양행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상해로 전달이 되는데 그 연락망이 필요하죠. 교통 연락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활동으로는 이제 외교활동을 굉장히 초기에는 중시했어요. 그래서 구미위원부를 워싱턴에 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언론과 역사 이쪽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언론 쪽으로는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쪽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일관계의 사료집을 발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정답은 3번인데 신흥강습서는 자 이것은 이제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설립이 됐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해온느냐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 쪽 삼원보에 집단 2주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회영 이시영 형제 등과 이상용 석주 이상용 선생 등등이 활력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사람은 누구냐 김익상이다. 앞서 선지에도 나왔지만 김원봉이 조식한 어디에 소속이 된 분이냐 의열단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총덕부에 폭탄을 투착했는데 의열단 소속에서 꼭 알아둔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은 나석주 선생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식민지 경제적 척칙이 아닌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고요. 김상홍 열사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열단은 이러한 친일 일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친일 일제 착취기관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노선은 무엇을 따른 것이냐 바로 단제 신채호 선생이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서 만든 의열단의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혁명 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일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민지 기관 이런 것을 폭파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는 등 민중의 직접 폭력 혁명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자 이것은 비밀결사의 애국계몽 논체인 신민회가 되겠죠.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해체됐고요. 고종의 밀재를 받아 결성이 되어 대한제국의 재건을 이루려는 그러한 조직체는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인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것은 신한청년당 중국 상해에서 결성이 된 여운영 김규식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체인데 여기서 김규식 선생을 1차 세계대전의 강화회인 파리 강화회에 파견하였습니다. 3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한국 맞추법 통일안과 외래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전을 펼쳐냈는데 바로 우리말 큰사전이 되겠죠. 이것은 어떠한 단체이냐 우리 한글연구단체 제일 먼저 정리할 것은 국문연구소가 있고요. 대한제국 말의 학부 내 한글을 연구하는 최초의 단체가 나왔죠. 한인쌤 주시경 선생과 종두법으로도 유명한 지석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어연구회가 임경제 장지영 등에 의해서 1921년 주시경 설립이 되어서 한글날 객야날과 잡지 한글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모든 한글 활동은 바로 조선어연구회가 확대 개편이 된 조선어 학회가 되겠죠. 1926년에 결성이 되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한국 맞출법 통일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우리말 큰사전 이러한 활동 등을 펼쳤고요. 조선일보 한국의 문자보급 운동을 통해서 한글 교재를 보급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조선어 학회 사건 1942년 강제 해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보안에는 1904년 일제 황무지 개관 요구에 반대해서 일어난 최초의 애국계몽 능단체죠. 성공했습니다. 반대 독립협회는 1896년 서재필 등이 주도로 해서 세운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부르짖던 그러한 단체이고요. 대한강복회는 1910년대 비밀결사 항일단체로서 박상진 체기중 등이 중심이 되어서 1915년 결정을 한 것으로서 친일 요인을 처단을 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거죠. 이들로부터 뜯어내서 그러한 활동도 했고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임병천의 독립의근부는 복벽주의 대한제국 건설이었지만 이들은 공화정을 추구를 했습니다. 다음 38번 다음 전투가 일어날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그른 것은 만주에서 전해진 생정보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러군과 연합하여 대전자령 전투에서 많은 정립품을 전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조선혁명군 선지가 있었죠. 그래서 1930년대에 들어와서 한중 연합작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에 만주국을 그 다음에 수립하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1930년대 초에는 앞서 선지도 났지만 북만주 남만주 쪽에서는 조선혁명군이 활력을 했고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그래서 대표적인 영릉과 흥경성전투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 바로 여기 나오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활력을 했습니다.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했다면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러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전투 등에서 일제를 크게 박살을 냈죠. 그래서 이게 주로 1932년 33년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한중연합작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다가 되겠고요. 자 다음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천도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동학을 계승했다. 인내천을 부르짖는 동학을 계승했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을 했고 자 그에도 어떤 운동을 했느냐 자 천도교 소년회라는 조직체가 있어요. 이 천도교를 창립한 손병희 사위인 방정환이 이끄는 이 천도교 소년회는 1923년에 바로 어린이날 제정을 했습니다. 소년운동을 주도한 것이죠. 잡지 어린이란 잡지와 어린이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주로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을 위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여성교육을 위해 이와학당을 설립한 사람 것은 스크랜튼 부인인데 바로 이제 개신교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사 오적 처단을 위해 자신해를 개성한 것은 나철 오교 등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항일부장 단체인 의민단을 만주에 조직한 것은 의외로 천주교 가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오는 것은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경우에 칭령이 제공한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자 총동원 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총일제 국가총동원 명이 되겠습니다. 1938년 4월이 4월이 제재되면서 이른바 일제의 민족발살종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시기 총동원 이전 시기는 1910년대 헌병경찰통치 또는 무단통치라고 볼 수 있고 강압적인 통치고 1920년대는 유화적인 3.1운동 이후에 유화적인 문화통치 기간이다. 뭐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총동원용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징자를 쓰는데 여기 나온 징용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든지 징병제 이런 것 등을 실시하겠죠. 자 무단정치 때는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조선인형에만 적용이 되는 매질을 하는 조선태혁명 이라든지 그리고 무단통치 기간에는 헌병경찰 통치죠. 무단통치는 사기적인 것이지만 보통 경찰로 사기치는 것이죠. 토지조사령 1910년대 일제의 경제적 수탈인은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죠. 토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미신구 토지를 싹쓸해가고요. 1920년대는 산미 증식계 이래가지고 일본에서의 쌀 부족을 조선에서의 증산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인데 그 결과 우리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가 되겠죠. 자 이 총동원체제 민족발살기 때는 배급제라든지 경제적 착취로는 또는 뭐 이제 공출이라는 게 있죠. 미국 공출이라든지 금속 공출은 그냥 대가성 없이 다 뜯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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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